아스트로의 문빈 미이 아닌 인기가요 샌드위치였다 요즘 최고 인기 목걸이 인가센 얘들아 얘들아 나는 야 내가 걔보다 못한게 뭐야 뭐 맛? 향? 멤버스? 인기가서 문빈도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가센의 엄청난 비교 뭐에요 우리도 인가센 사러가요 제가요? 어떻게 오셨죠? 아니요 저거 저 인가센 오이 야 그거 먹으려면 데뷔해야 돼 그 샌드위치에 아무 아무 데나 가도 그 샌드위치 맛이 안나요 저기 선배님 예 저도 데뷔하고 싶은데 저 뭐 먼저 하면 돼요? 못해요 당신은 못해 왜요? 왜 저 핵인싸인데 거울을 봐봐요 대나 역시 핵인싸들만 먹을 수 있는 원조인가센